An It's time for good bye My loneliness Your good 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는 good bye My loneliness Your good bye 아кі습니의 건물이 너무 예쁘시네요 첫 곡으로 제가 내 마음 그대에게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하여 내 마음 그대에게 내 마음 그대에게 내 마음 그대에게 하우 잘하네 잘해 그렇지 응정 잘하네 이렇게 하면 돼 응정이 내려가지 넌 항상 녹음해요 녹음을 해요 이렇게 응정이 많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 올리려고 해야지 그러면 아 계속 올라가는 그럼 내리려고 해야지 응정을 내려야지 체크하시는 손을 이렇게 해요 손 이렇게 이렇게 여섯 아 이거랑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소리가 더 잘 나오게 하거든요 지금 뭐 이 정도로 짧게 저희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신 라는 5 5 9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써니힐 코타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무대에서 봤죠? 여러분 우리 꿈나무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오히려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세권 교수님 김사랑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당부했던 말들 있죠? 1번 조급하지 말자 2번 오디션 가가지고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하자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세번째 교우관계 알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아까 눈이 감기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재미있게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